성원아의 대화의 미니코박스 치마를 먼저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특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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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거죠. 또 이 글팩이 있구요. 특허가 이 색깔은 그라운 2개 그라운 2개 이제 테이프 마지막 테이프까지 있어요 자 먼저 주아 자 주아는 이거 안 할거에요? 주아 껀데요? 전 내 할거에요 와우 귀엽네 아빠가 그림을 그리면 주아가 셀치라는 네 알겠죠? 네 그럼 일단은 잠깐만 아 예 이렇게 하면 되겠어 아 지금 제가 댄스 와우 여기다 이제 디테일하게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갈게요 여기요 잠깐만요 아니 진짜 단계가 조심하게 다 오세요 네 앞머리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해볼게 아빠 네 또 미스피 어 또 미스피 이거 새겟는데 필요한 거 같아 그 다음에 그 만화 얘 나중에 그거 한다고 하면 어떡하지? 포스프레 어 아까 옆에 있는 이검진 이제 제가 납불할게 응 보세요 요우를 아유, 니프로 같이 해봤는데요. 지금은 그 애왈로 무슨 친구로 같이 해봤는데요. 내내요, 새벽에 날까, 새벽에 날까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! 안녕!